앞서 용산구 사례 보셨지만,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은 비단 이곳만은 아닙니다. 먼저 이를 알아보기 전에 도시공원 일물죄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만 지정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으면,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 10월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죠. 내년 7월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서울 도시공원은 116곳으로 공원 전체의 약 83%, 여의도 면적의 33배 정도 됩니다. 삼청공원이나 안산공원, 북한산, 남산, 인왕산 등 시민들에게 친숙한 공원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이 중 사유주인 약 38.1제곱킬로미터에 대해 직접적인 실효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 사유주 매입에만 약 16조 원이 필요하다는 전망입니다. 서울시 한 해 예산의 절반 정도인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앞선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부지 매입 예산을 두고 지자체와 서울시 모두 난색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상황이 벼랑 끝에 몰리자 서울시가 지난달 자구책으로 대책을 마련합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지정, 일부만 매입해 공원으로 유지하고, 67.5제곱킬로미터에 대해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등의 개발 행위가 또다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보전되겠지만, 한편으론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주들에게는 또 다른 제약이 시작되는 거죠. 물론 서울시는 점진적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여가활용시설에 한해 허가를 내준다고 하지만, 토지주들의 행정소송이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토지주들은 앞선 헌재 판결에 반하는 제도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재원 대책 마련도 없다는 비판입니다. 미래 세대의 공원을 물려주기 위해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은 불가피하다,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을 추진하며 서울시가 밝힌 입장입니다. 아마 모두가 공감하시겠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다시 충돌한 공익과 개인의 재산권 문제는 서울시가 또다시 풀어야 할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뉴스엔 이슈였습니다.